네 정직한 뉴스라는 코너입니다. 월요일마다 찾아뵙는데요. 김기만 바른언론실천년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기자셨고요. 지금 언론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아주 떠들썩했던 문제입니다. 대통령 비행기에 mbc는 타지 마라 라고 대통령실에서 밤에 통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 관련 단체 반발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는 11일 출국이었죠. 그런데 10일 밤에 밤늦게 청와대를 출입하는 mbc 기자에게 외교안보상에 그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탑승을 불허한다 이런 통고였죠. 일방적인 통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기자생활도 오래 해봤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국민언론비서관 춘추관장 쭉 하면서 바로 기자들과의 관계를 줄곧 해왔던 사람인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관계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갈 때 지원사업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춘추관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취재를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보도지원비서관. 그걸 춘추관장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건물 이름이 공자가 말했던 춘추. 춘추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백악관 출입기자실이랄지 외국을 통틀어서도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가 아무리 악질적으로 했지만 트럼프 때도 전용기에서 특정기자를 배제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상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언론자의 침탈이고 제약이고 그런 탈법한 행위죠.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설명은 대통령 전용기이고 전용기에 타냐 안 타냐는 일종의 언론사에 대한 서비스인데 국익을 해치거나 또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를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니까 서비스를 제공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서비스라고 하면 주인이 손님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것이 아닙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것이고 대통령이 재임 동안 빌려 쓰는 것입니다. 대통령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될 수가 없고요. 옛날에는 이 대통령 전용기를 공짜로 탔습니다. 공짜로 기자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항공료 전액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제공하고 말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돈 내고 같이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넌 미우니까 빠져 이런 것 위에 다른 해석을 할 도리는 없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서비스라고 볼 근거가 하나도 없나요? 전혀 없어요. 자기 돈 내고 타는 거고. 그리고 특혜가 아니라는 거죠? 특혜가 전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비행기인데 여름 휴가를 가는데 너를 태워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 재산이거든요. 거기 있는 좌석에서 너만 빠져라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개인에 대한 mbc에 대한 박해고 헌법 침탈이고 탈법한 얘기죠. 그런데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 또는 저는 업무비행기라고도 불러봤는데 그 비행기를 타냐 안 타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꼭 회담에서만 어떤 발표를 하고 혹은 어떤 뉴스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가 어느 대통령이나 자연스럽게 대통령은 이제 2층에 좋은 공간에 앉아 계시고 보통 기자들은 이제 2층에 쭉 자리가 배치가 되는데 기자실로 옵니다. 기자가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때로는 위쪽으로도 벗고 와서 거기에 턱 걸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회담에 이른바 뒤 안에 있는 회담에서 다 밝히지 못했던 또 백악관에서 혹은 우리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해서요. 대통령이 직접 하는 브리핑이니까 더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홍보속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홍보속이나 대변인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내가 맞나 보니까 실제 이렇더라.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백브리핑 때 클린턴이 나를 형이라고 불렀어. 이런 얘기를 해 줬어요. 실제로 형이라고 불렀나 보죠. 마이 올드브라더 이렇게 올드브라더 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친근감을 표시했다. 주룡지라는 일본의 중국의 총리가 있었는데 주룡지 총리도 대통령께 당신이 중국말로 따고 형님 이런 걸로 호칭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특히나 이번에 mbc를 배제하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었던 일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북정상회담 2000년 때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갈 때 kbs하고 조선일보가 배제될 뻔 했거든요. 북한에 일관된 요청이 기자단에 조선일보와 kbs는 빼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우니까 싫으니까. 계속 싫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행위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다. kbs와 조선일보 뺀다면 난 안 간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갔습니다. 그런데 kbs는 그렇다 치고 제가 궁금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같이 일하셨으니까 조선일보는 상당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세게 비판하고 약간 괴롭혔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했는데도 조선일보의 언론의 자유도 지켜야 된다. 이런 태도네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은 이런 거죠. 볼터리가 말한 것처럼 난 너가 정말 미운데 그래도 네가 말할 권리는 끝까지 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정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kbs와 조선일보가 그때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배제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머리를 굽히면서까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면서까지 북한에 가지는 않겠다라는 아주 엄정한 그런 선언이었는데 그거는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실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려면 공을 많이 들였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내일 만나 이게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정상회담이니까 그거를 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었다고요. 그것은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때 북한이 받아들이라고 계산했겠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못질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대못질이요. 네. 기자실을 폐쇄하기 위해서 못질을 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기자실의 폐단 큰 회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기자단이 자꾸 기자단끼리 결속하고 기자 아닌 사람들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배제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기자단 개선의 의지였지 물리적으로 망치 못을 박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문학적 표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조금 사실을 왜곡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회담이 그래서 시작됐는데요. 각국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순방 중인데 또 보도가 나오는 게 지금 이를테면 대통령의 핵심 일정을 취재단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한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우리 이상기 전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미국 나가면 보통 대통령 외부 나가면 국내에서는 기대도 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mbc 취재단 마이크 쪽은 가까이 mbc 취재 mbc를 배제할 때부터 또 이번에도 핵심 일정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기자들이 취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겨레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도 아마 한일 양국 정상회담 하면서 양국이 협의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끝나고 바로 또는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오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좀 늦게 도착하느라고 오는 방법을 우리 김태영 작가한테 10차례 이상 묻고 또 친절한 답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언론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도 서로 이렇게 사전에서 협의하면서 그러면 언론한테 이런 사전은 이렇게 어떻게 좋겠느냐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답을 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이 참 아쉬운데 이번에 며칠자 아직 남은 방문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좀 이미 엎질러진 분도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언론하고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은 진행이 전혀 안 된 거죠. 네.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풀 기자도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론과 취재원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상기 전 회장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대체로 언론인은 자기가 출입하는 곳에 조금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출입하면 가까워지죠. 출입하면 민주당 편이 약한 되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 오래 출입하다 보면 국민의힘의 논리에 약간 경도됩니다. 저도 청와대 옛날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를 아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아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기 전 회장의 말씀처럼 왠지 이 정부는 기자들과 엇박자를 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 같아요. 좀 솔직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현장에서 그냥 즉각 결정하고 통보해버리는 꼴입니다. 이번에도 기자들이 실제로 풀 기자단을 구성하고 기다렸다고 해요. 풀 기자단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 취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명의 기자가 갔다 그러면 그중에 사진기자가 한 20명 있을 거고 그러면 30명의 팬기자라고 부르는데 신문기자 아니면 마이크 기자 방송기자 이분들이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풀단을 짭니다. 그러면 행사가 몇 개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거기 1조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 조가 또 한미일정상회담을 하지 않아요. 2조가 또 들어가고. 그게 효율적이겠죠. 그와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또 어디를 간다 하면 그 동선을 따라 3조가 갑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동 취재단을 구성해서 그걸 공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에 풀 기자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건 사실 그냥 저희 같은 사람 생각으로는 지난번 욕설 비속어 발언이 풀 기자단에 의해서 소위 캐치가 된 거였고 그런 일이 싫다라고 그냥 감정 표현한 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48초 문제가.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48초 문제가. 48초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시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때. 그게 결국은 풀단 사진기자가 mbc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보도도 맨 처음에 mbc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난돌이 정에 맞는다고 mbc가 밑보인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그 공동 취재기자단이었고 본인이 독점한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공유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쓰는지도 서로 제안한 바가 없어요. 다만 서울에 있는 mbc가 먼저 썼을 뿐이에요. 그냥 언론에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언론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말하자면 스쿠프가 아니라고요. 특종이 아니라고. 먼저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kbs와 sbs를 합쳐서 132개가 다 썼어요. 한국의 모든 방송이 다 썼어요 사실. 그렇다면 그것은 mbc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라 욕설이나 비속을 쓴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mbc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풀단을 보면서 이런 걸 느껴요. 일본은 어떠냐 그러면. 일본은 풀단 구석에서 다 취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이번 한일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기시다와의 그런 회담이었는데 우리는 제목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강력주탄기로 혹은 인적 교류의 빠른 회복을 굉장히 서로가 환영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모든 언론은 지금 일면 톱이 뭐냐면 징용공입니다. 그렇죠. 징용공이라는 것은 일본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일제강점기의 강제노동자입니다. 끌려간 강제노동자. 이 문제를 양측이 협의했는데 전혀 돌파구가 없었다. 성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심지어 지금 일본 상깨인은 이번 회담 실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이 전혀 성인으로 안 보이는데. 이 상깨인은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외순방위교에서는 대통령실하고 외교부나 같이 사전에 어떤 스킨 짜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안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는 이슈들이 1, 2, 3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언론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닥치면 가서 하니까 지난번에 한미정상회사에서도 그런 정말 국익의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면 욕설 그거는 사실은 쓰기가 좀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주제가 없이 기획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언론으로서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뭔가 보도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좀 더 자극적인 보도가 시청자나 독자들한테는 어필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준비가 부족한 것이 지금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시간은 별로 없지만 김건희 여사가 독자 행보를 하는데 각국 정상 부인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분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이틀째 비공개 일정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에 청와대 국내 언론 비서관 춘추관장 하면서 해외 순박을 한 25번쯤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고 2.25 여사가 공식 일정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공식 일정을 다 했거든요. 25번을 갔으면 거기 일정이 한 3 4개 5개 있으면 다 똑같죠. 그러니까 25번이면 한 번 갈 때마다 나라는 4개 5개 되고 오면 일정 많겠네요. 뭐 어마어마한 일정이었죠. 그런데 수백 개 일정 중에 제가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번도. 한 번도 없다. 그 짜여진 일 왜냐하면 그 짜여진 일정이 싫어서 혹은 모자라서 자기가 이건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당사국에서 만들어준 것은 보통. 그러니까요. 어디 가라 어디 가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당사국과 지금 이런 경우는 이번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굉장히 조율을 오래 합니다. 동산도 다 미리 결정하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결정한 일정을 저는 왜 그 일정을 그냥 물리쳐버리셨는지 첫째는 그 이해가 안 가고 또 현지 병원 이럴 데를 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본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빈곤 포르노 그런 일정에 좀 동원된 강제적인 약간 의도된 그런 행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그랬듯이 그동안의 정치 일선의 거리를 일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샤이하달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국내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좀 이렇게 캄프라치 하려고 그런 그 뭡니까 병원에도 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점에서 정상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전에 조그맣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가 주최국이었으니까 캄보디아 정상 부인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까 사전에 준비해갖고 그거 뭐 보기에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다음번부터는 김건희 여사가 간다 그러면 충분히 같이 어울려서 같이 정상들하고 몇 마디라도 하는 것이 더 우리 대통령실의 외교력력이나 이걸 높이는 데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보도자료를 굳이 병원에 간 거를 이렇게 차라리 그냥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이 저는 정말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주도면을 해야 된다. 선별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낀 사진 이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좀 살피지 않는 것 같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이것 넘쳤다. 오버했다. 오버죠. 듣도 보도 못했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 정상이다면서도 타국의 정상 배우자가 타국의 정상을 이 팔짱을 끼는 경우는 내 지금까지 정치 생활에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942년생입니다. 80세입니다. 그분이 정치한 지가 40년이 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에 마침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르코지라는 대통령 때 카를라 브룬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세계적인 포르노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그때 벌써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은 동영상이 돌았거든요. 그런 걸 연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또 저는 한편으로 mz세대들은 그게 상당히 익숙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어떤 취향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지 저는 그런데 오히려 아까 공개한 거 사진 병원 가고 그런 거는 왼손이 하는 건 오른손이 모르게 차라리 그런 게 입소문을 통해서 천천히 놔도 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작 취재들 동영 취재도 막으면서 그런 게 나오니까 정말 이건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병원 그 병원도요. 공식 다른 영부인들의 일정은 안 가고 갑자기 도착해서 나 병원 가겠다라고 하면 그 해당국에서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어린이집을 빨리 해줘요. 하여튼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례적이면서도 국민들이 호응하거나 박수치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은 또 없어서 당황스러운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